구매 부서에서는 회사와 거래할 업체를 정하고 관리합니다. 입찰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후보 업체의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어 입찰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인할 사항이 많아 주요 사항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별 정보가 정리된 근거 자료를 빠르게 만들어 업무 시간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브리티 IPA로 후보 업체 리스트를 정리하고 요약 정보를 리포팅하는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브리티 IPA를 통해 정리된 후보 업체 리스트와 업체별 상세 정보는 실제 입찰에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 엑셀 자료에서 서비스 지역과 소신그룹 특성에 따른 업체를 찾고 랭킹 산정 로직에 따라 업체 리스트를 정렬합니다. 다음 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체의 최신 거래 실적과 분실, 도난 등 이슈 데이터를 조회하여 저장합니다. 이제 업체별 다양한 참고 정보 제공을 위해 엑셀 매크로를 사용한 작업을 수행하고 업체 리스트와 업체별 상세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여 활용합니다. 브리티 IPA를 통한 자동화로 업무 시간을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신규 업체 입찰 참여를 활성화해 원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